제가 잠시 광고 볼 때 댓글 보다가 정말 빵 터졌는데요 3% 형님들 또 쬐네 쬐네 말씀하시고 호박 나이트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유머 대단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미래세대우의 박광랑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오늘 증시 이것저것 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중국 시장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중국 시장은 사실 박스권 내에서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시세가 나오는 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일도 MSCI에서 중국 종목 제외 이벤트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SMIC CEO 사임하는 등의 이벤트가 겹치면서 본토 증시는 소폭이나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최근 FTSE 지수도 그렇고 SMP DJI 지수에서도 그렇고 MSCI 지수까지도 중국 종목 7에서 8개 정도를 지수 편출 결정을 했는데요 MSCI에서 제외된 종목은 SMIC, 중국 철도건설, 중국 교통건설, 하이크비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기업으로 지정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명령의 영향이 지수를 산정하는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일 중국에 저희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SMIC라고 하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여기에 양몽송, 지금 이름이 참 어려운데 중국어는 양몽송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숭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이분 CEO의 사임까지 더해지면서 홍콩 증시 기준으로는 한 5%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SMIC가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위와 관련된 이벤트가 전반적인 IT 섹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담당했었던 CEO가 사임한 거고 사임 과정에서도 4분이 좀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상당 기간 센티먼트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일에 중국 지표들이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요 지표들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산업 생산, 관공업 생산이죠 그거하고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등은 사실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양호한 회복 경례를 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산업 생산 지표는 자동차, 가전 등 내구제 판매가 좋았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사실 4분기, 지금 이제 4분기인데 이때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수출도 11월 수출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정부하고 이제 국유기업의 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한 2.6%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호조세를 보였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 건 사실 중국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의 투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영기업,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정부가 투자 많이 해서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서 드디어 민간 투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안 그래도 내년 들어가서는 중국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간 투자가 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일단 개선이 됐다는 포인트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좀 유의미한 이벤트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외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5% 정도 증가하면서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뭐 사실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2019년도에 이때쯤에 지금쯤에 높았던 걸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저는 실망할 만한 지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광군절 소비 분산 효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 개선이 됐으면 최근에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 판매 지표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의외로 못 올라왔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소폭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회복세에 외면하게 좀 올라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쌍순환 전략의 일환으로 내수 소비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자동차에 이관신 나오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양책도 이제 밀어주는 만큼 소매 지표의 회복 추세는 좀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잠깐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조만간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도에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제 방향을 확인할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섣부른 예상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컨셋은 과도한 긴축은 없다 다만 톤 자체는 올해보다는 긴축적일 확률이 좀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이벤트와 최근에 이제 연말이라는 상황을 두고서 중국 시장이 특별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수단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또다시 이슈가 된 게 하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기업들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해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 현지 내에서는 아마존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구글이 그렇게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죠 뭐 유의미한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국 플랫폼 기업인 건데 사실 저희가 미국의 대선 후보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동양계 대선 후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디지털세 언급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위치 정보가 됐던 개인 정보 동의를 하면서 그런 빅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빅테크들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잖아요 선순환이 좀 있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걸 무료로 가져간다는 거죠 개인의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테크 기업들은 이런 걸 무료로 가져가지 말고 세금으로 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그걸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걸 써야 된다는 디지털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관련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좀 이 반독점법 혹은 이런 식의 빅테크를 좀 길들이는 과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나타날 때 해당 기업들이 주가 추이가 좋기는 사실은 좀 어려웠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비슷하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패드에 거역하지 말라고 하듯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하고 개별적인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이 거의 제가 아는 민간의 유일한 섹터라고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김을 크게 불어넣으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어떤 목소리를 전개해서 좀 빼는 시점은 점점 더 뒤로 빠질 것 같은데요 당분간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아함이 왜냐하면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 금융시장도 확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전에도 보면 그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하고 무역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장을 열어주려고 하는 개연성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 텐데 단도리를 한다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제 먼저 선제적인 규제 조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미국 테크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너네는 이 규제에 적용을 시키고 중국 기업들은 시키는 척 하지만 좀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닥스 지수가 플러스 한 1.5%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도 플러스 0.69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플러스 0.6% 정도 올라오는데 일단은 12월 유로존 제주어 PMI하고 독일 제주어 PMI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유로접 제주어 PMI는 55.5로 시장 전망치 53을 좀 크게 상회를 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8.6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 56.5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벽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격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PMI 지표가 개선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제조업의 재고확충 사이클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글로벌리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요는 소비는 빨리 늘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도 주고 유럽 정부에서 돈 주고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하면서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단에서는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재고확충 사이클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재고확충 사이클과 더불어서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투자 확대 사이클까지 이어지면 사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거든요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지난 11월 일본에 공작기계 수주가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투자 사이클 상에서는 좀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작기계 수주 개선이 26개월 만에 불렀어요 26개월 만에 불렀어요 금액 면에서는 아직도 2015년이랑 2018년 사이클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서 사실 개선이 됐다는 건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2019년부터 개선을 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지연된 수요가 20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세가 나오는 그림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장세가 나오면 대략 사이클이 한 22개월 정도 되거든요 확장 사이클이 그런데 이게 지금 초입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단 금액 면에서 그러면 2015년도 정도를 일단 넘어섰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다만 유로존에 이제 서비스업 PMI는 역시나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좀 시장 전망치도 하회를 시장 전망치 대비는 좋게 나왔는데 이제 확장 국면인 50을 위태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7, 8, 9월 달 레벨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신 이벤트가 일단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부터는 오히려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향후 높은 업사이드가 남았구나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품 수지는 개선세가 굉장히 빠른데 서비스 수지가 여전히 굉장히 저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백신 이벤트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 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걱정하는 상품 수지에 많이 살 사람들이 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경기가 회복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런 서비스 수지가 다시 올라와주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나쁘지만 좋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PMI 지표가 나오고 저는 지표를 계속 보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0.04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0, 90을 하회할 뻔 했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이게 사실 2018년 1회에서 3월 정도의 레벨입니다 만약에 지금 2길 새벽 FOMC 새벽 회의를 앞두고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 기장 지시가 좀 낮은 만큼 오히려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되돌림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이후에 이런 지표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018년 2월에 기록한 88, 달러 인덱스 88 수준을 하회하면 그 다음 레벨이 80 정도였었어요 확 떨어지는군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정도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황까지 바로 연달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 지수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한 플러스 0.24 S&P 500은 플러스 0.3 다오존스는 플러스 0.29 좀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금주 미국 증시에 아직도 여러 이벤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길 새벽 결정된 FOMC의 금리 결정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통과 이벤트도 사실 금주 중에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일단의 주요 시장 지표들의 움직임은 사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FOMC 결과하고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겠구나라는 낙관론이 사실은 좀 상당 부분은 반영된 움직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표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90대에 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0.79%로 지난 3일 12월 3일을 제외하면 연내 최고치에 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 주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었던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 1%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쳐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 1.92%로 19년 3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연중에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조금 제가 한 가지 조금 찝찝한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요? 명목금리만 이런 반영에서 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기준은 0.92%고 전일 기준으로 한 0.90% 정도 되는데 명목금리만 여전히 좀 반등폭이 약한 것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요 주가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연준이 원하는 스탠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지표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금주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테크니컬적인 이벤트 소멸 후 차익실현, 매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것들이 시장 조정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정도 느낌을 가져가시는 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런 단기 조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반대로 주요 지표들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말씀을 조금 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 18년 1월에서 4월 동안 대략 88에서 90 정도까지 횡보를 하면서 나름의 저항선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90을 하위하면서 돌파 시도를 할 때 사실 이 저항선에서 한번 부딪혀줄 계열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금리도 지난 마이너스 1%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11월 초에 한 마이너스 0.77까지 실질금리가 반등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반등을 줬던 이유는 명목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명목금리보다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당시에 나스닥 조정 국면이 좀 맞물렸거든요 9에서 11월 달에 W자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조정 국면이 맞물렸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FOMC 이후에 지표들이 그런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그런 조정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만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하고 달리 지표들이 굉장히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 제가 가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ECB하고 달리 양적 완화 확대나 지난 회의에서 언급했던 장기체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뭔가 실질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코멘트 같은 것들은 좀 부재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백신 투여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도 아직까지는 신박하다는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매파적인 우려도 자제할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주요 지표들이 제가 양호한 위치에 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이런 양호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강화하는 수준 그러니까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장의 기대치를 유지해줄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뭐 굳이 예를 들다면 장기체 매입 여력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괜찮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스탠스가 나오면 장기체 언제든지 매입해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어 뭐 이런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조건도 우리가 제시를 해줄게 이 정도의 움직임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액션까지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연준이 아직까지 총안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지표들도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말씀도 들어보고 지표도 세세히 살펴봤더니 진짜 지표가 이번에 연준의 발표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을 선 반영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사실은 지표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 발표가 다 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이벤트들은 워낙 많으니까 진짜 잠시 차익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진짜 특별히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중국 증시부터 유럽, 미국까지 다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개인 사담 또 나누시고요 항상 저는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하고 방송에서 나누는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누는 사담도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나누시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낸계인 1031 1032 1532